63번을 봅니다. 63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전기회로를 3개의 부품으로 우리가 병렬이던 듯이 설계를 했을 경우 전기회로로 전체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뭐 핵심적인 것은 신뢰도로 묻고 있다고죠. 이 전체, 이 시스템의 신뢰도는 얼마냐? 이렇게 해서 묻고 있는 거죠. 단, 부품 1의 신뢰도는 0.9고 부품 2의 신뢰도는 0.9 그리고 3의 신뢰도는 0.8 이렇게 되어있다. 1과 2는 0.9로 같네요. 1과 2는 같고 그러면 이게 얼마냐 하면 0.9 부품 1이니까 신뢰도가 그리고 2의 부품 0.9니까 이거 0.9고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서 세번째 신뢰도는 0.8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 0.8이고 0.8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놔 놓고 문제를 품으면 되겠지? 그러면 우선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하나가 덩어리가 되고 이거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각 덩어리마다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먼저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거는 병렬 시스템이니까 병렬이니까 이게 살아도 작동이 되고 이게 살아도 작동이 되고 둘 다 살아도 작동이 되는 거죠. 이게 고장나는 경우는 둘 다 고장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둘 다 고장나는 경우니까 1에서 전체 100%에서 둘 다 고장나는 경우를 빼주게 되면 신뢰도가 되겠죠? 그러면 첫번째 거 세번째 이거 부품 고장나야 되니까 고장날 확률이라는 거는 신뢰도가 0.8이니까 고장나는 거는 1-0.8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고장나야 되는 거죠? 이것도 고장나야 되니까 그러면 1-0.8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 부품 병렬로 돼 있는 이 부품의 신뢰도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0.96이 나올 겁니다. 0.96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일 앞에 있는 거 0.9에다가 직렬이니까 곱하기 해주면 되죠? 그리고 두번째 거 0.9 그리고 이거 하나의 덩어리니까 0.96 이거 계산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64번을 봅니다. 64번. 64번에 보시면 이 문제는 이제 과거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64번 수명시험 데이터를 분석하는 확률지 분석법에서 수명시험 데이터 관측 중단된 데이터가 있을 때 관측 중단된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시험에서는 그 문제도 나옵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관측 중단된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확률지 타점법입니다. 여기서 관측 중단된 데이터가 있을 때 확률지의 타점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고 계셔야 되느냐 하면 확률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와벌 확률지에 대해서 와벌 확률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와벌 확률지가 이렇게 종이가 있습니다. 지니까 종이에요. 그죠? 종이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이 가로선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LNT 값입니다. LNT 값을 나타내고 여기에 우측에 있는 세로축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 하면 LNT LNT 1-FT분의 1이다. 그죠? FT분의 1 이걸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밑에 있는 가로축이 나타내는 것은 시간T를 나타냅니다. 시간T를 나타내고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우리가 세로축 이게 나타내는 것은 FT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률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타점할 때 알겠죠? 타점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인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5개에 대한 15개 부품이 있습니다. 15개에 대한 15개에 대한 우리가 수명시험을 했습니다. 수명시험. 수명시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개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I 고장순번이 되겠죠? 1번부터 쭉 나올 겁니다. 알겠죠? 1번, 2번, 3번, 4번 쭉 나오겠죠? 쭉 나올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 고장순번이 있고 T, 시간이 있죠? 시간. 시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FT를 구할 수 있습니다. FT 이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고장이 언제 났느냐 하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1.9시간이 났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두 번째 고장이 났는 것은 3.6만의 고장이 났어요. 세 번째 났는 것은 6.1만이 났습니다. 네 번째 났는 것은 이제 8.0 여기에서 고장이 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FT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평균순위도 있고 아니면 중앙순위도 있고 평균순위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평균순위 같은 경우에는 FT는 어떻게 구했죠? 평균순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M 플러스 1이다. 그죠? M 플러스 1분의 I 이렇게 해서 구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 평균순위를 가지고 평균순위법에 의해서 FT를 구하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M 플러스 1이니까 N이 몇 개냐면 15개였잖아. 그죠? 15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6.3이 나옵니다. 그리고 N이니까 16. 그죠? 15 더하기 1분의 두 번째 그죠? 2 이렇게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2.5가 나옵니다. 12.5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15 더하기 1분의 세 번째잖아. 그죠?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8.8이 나올 겁니다. 18.8 그리고 네 번째 끈은 15 더하기 1분의 네 번째 끈의 4 이렇게 더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5.0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쭉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죠? 고장 낫는 것까지 고장 순번이니까 15개를 했을 때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간치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기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1.9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1.9다. 1.9 여기가 1.9일 때 Ft값 있죠? Ft값 예를 들어서 6.3이니까 이 만나는 지점에 표시를 하겠죠. 알겠죠? 마킹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두 번째는 3.6이니까 3.6이 한 이쯤 있다고 보고 3.6이 있고 그리고 12.5잖아. 그죠? 12.5 12.5니까 한 이쯤 된다고 보고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타점을 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 점들을 이용해서 직선을 이렇게 끄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지에 타점할 때 확률지에 타점할 때 일단은 이 타점할 때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는 15개에 대해서 우리가 수명시험을 했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Ft를 구할 때 15개를 다 고려를 해줬죠. 첫 번째 고장 났지만 고장은 한계가 났지만 나머지 14개도 고려를 해줬잖아. 그죠? 고려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 중단된 아직 고장 나지 않은 데이터들도 우리가 계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맞는 걸 찾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렇게 해서 바로 보시면 됩니다. 관측 중단된 데이터는 누적 분포함수 Ft를 구했다. 그죠? Ft 계산에만 이용이 됩니다. 알겠죠? 관측 중단된 아직 살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Ft 계산에만 15 더하기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의 첫 번째 거 했잖아. 그죠? 고장 나지 않은 우리가 관측 중단된 데이터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렇지만 계산에 이용되고 타점은 어떻게? 고장 났는 시간에 대해서 타점을 했는 거기 때문에 Ft를 타점을 했는 거죠. 그래서 타점은 고장 시간만 한다. 이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